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기본계획고시로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등이 남아있어서 정상계양이 이루어진다면 지리려면 최소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갈등 예수와 도민 이익 극대와 공감대를 얼마나 이루느냐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고시에 따라 제주 제2공항은 성산읍 일대 551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됩니다. 이 사업은 2단계로 나눠 추진하되 이번 고시에는 1단계 순수 공항 조성 계획만 반영됐습니다. 2단계는 문화와 상업시설 등으로 이번에 부지만 확보했고 실제 추진 여부는 차후의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부지는 크게 줄었고 이 공항 계류장 역시 항공기 동시 주기 규모를 사전 타당성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에 65대에서 이번에 28대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국토부는 공항 운영자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제주공항과 이 공항 간 역할 분담 방안 그리고 세부 운영 계획은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약칭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은 고시됐지만 앞으로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실제 정상 추진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중에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를 발주하고 이후 실시 설계와 토지 보상 그리고 5년간의 공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변수는 환경영향평가 처리입니다.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은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주도의회가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2공항 사업은 무산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대략 1년 6개월로 예상되는 만큼 제주도와의 협의 단계는 2026년 후반기, 즉 민선국이 출범 이후 이뤄지고 도의의 동의 절차는 2027년쯤 새로운 13대 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제2공항 규모 축소를 포함한 기본계획고시에 패싱 논란으로 불편한 속내와 함께 이제 시작되는 제주도의 시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러 환경문제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찬반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등조정협의회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갈등과 논란 속에 고시된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오영훈 지사가 줄곧 강조해왔던 갈등 해소와 도미니 극대화, 공감대를 얼마나 이뤄낼 수 있을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후속 절차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